장애인 최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 이동권 미래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하는 장애인 최고 지도자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장애인 이동권의 미래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송봉섭 교수의 초청 강연이 조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애인단체 및 관련기관 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장애인 이동권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해 ICT 기술을 접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자율주행의 개념과 미래 전망, 장애인 이동권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